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악령들이 어떻게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악령과 천사가 자유의지를 통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하우드 피트마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나를 데리고 다니던 천사는 사람에게 악령이 드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이 방은 직원 휴게실 같은 곳이었는데 그곳에는 식탁, 의자, 음식이 담긴 그릇 등이 놓여있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주하며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은 나와 천사를 전혀 의식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들과 너무 가까워서 손 내밀면 닿을 듯 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모두 듣고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만 있는 줄 알고 있었겠지만 그들이 웃으며 떠들 때 그들 사이에는 굉장히 추악한 괴물이 서 있었다. 이 악령은 너무나 소름 끼치게 생겨서 나는 송도착의 영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 천사, 악령, 그리고 나는 영의 상태에서 그 방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육체로 존재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어 자신들만 의식하고 있었다. 우리는 영으로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사실 그들이 하는 대화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모든 주의를 마귀에게 집중시키고 있었다. 그는 모습이 너무도 끔찍스러웠다. 매우 불균형한 모습에 거대하고 배가 터질 것 같은 끈적끈적한 초록색 개구리 같았다. 그는 천천히 남자의 얼굴 쪽으로 올라가더니 연기처럼 남자의 얼굴 모공 속으로 빨려들어가듯 사라져버렸다. 마귀가 남자 속으로 들어가자 천사는 이제 끝났다라는 말을 하였다. 천사는 그 남자가 어떻게 귀신 들렸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악령은 자신을 인간에게 매혹적이고 호감이 가도록 만들었다. 사람에게는 악령이 침해할 수 없는 자신만의 주권적 의지가 있다고 천사는 나에게 말해주었다. 천사들도 사람의 의지를 넘어설 수는 없으며 심지어 하나님 자신도 사람의 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신다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자유의지, 즉 우리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다. 천사는 대화 중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악령을 이겨내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악령을 명령하여 쫓아낼 수 있는 잠재능력이 있다. 나와 동행한 천사는 이젠 바깥 세상에서의 악령의 활동을 보여주겠다고 하였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들은 일상적인 일을 해나가면서 영적 세계의 존재들이 자기네들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악령들이 사람의 의지를 무시한 채 사람을 조종할 수 없듯이 천사들도 그랬다. 거듭난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수호천사가 있고 수호천사들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만 그들도 우리의 의지가 관계되는 일에는 어찌할 수가 없다. 그들의 싸움은 오로지 우리들의 사각지들을 보호하는 일뿐이다. 악령이 우리의 의지를 타고 올라올 때는 천사라도 악령과 대항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주권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악령은 천사와 꼭 싸워야 하는 경우에는 싸우지만 대체로 싸움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마귀는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더 쉽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마귀가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역사할 때는 천사들이 마귀를 막을 수 없지만 의지 바깥일에는 천사와 악령이 부딪혀 싸워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악령들은 속임수 분야에 굉장한 실력을 키워왔다. 그들은 우리의 인생을 속임수와 기만으로 해집고 다니고 우리는 그들의 활동을 조금도 의식하지 못한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탄이 던지는 속임수와 유혹의 불화살을 경계해야 한다. 악령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지만 아직 그 끝은 오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 그들을 묶어둘 수는 있으나 이것은 비용구적이다. 우리는 그들을 지옥에 던져놓을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악령이 들었다가 빠져나간 이는 하나님의 의지 아래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악령에게 점령당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서 악령을 쫓아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완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여 살지 않는다면 악령이 그에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악령은 정말 개인적으로 존재하며 오늘날 세상의 모든 악을 조종하고 있다. 나는 영적 세계에서 도시의 길들을 다녀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악령들이 인간을 부패하게 하고 파멸시키기 위해 여기저기 활동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지만 일단은 몸 안에서 제약을 받으며 살고 있다. 지금의 대영적 존재는 사람의 영혼과 사탄이 지령하는 악한 영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의 육체를 통지하고 조종하려는 자들이다. 우리의 영은 믿음과 자유 의지를 통해서 싸우며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미혹과 교활한 속임수와 유혹으로 싸운다. 당신은 이 전쟁에서 또 이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를 다룸에 있어서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해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 나는 이 악령들이 한 사람의 몸을 두고 서로 싸우는 것도 보았다. 어쩌면 당신은 악령이 당연히 사람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모두를 다 알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활동을 조금 더 알아챌 수 없다. 보지도 듣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적과 싸우는 것은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어떤 때는 믿음이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도 그들의 존재와 활동에 의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들의 일은 쉬워진다. 그러나 사람은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진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어떤 용도 그 사람 자신이 허용하지 않는 한 사람의 의지를 침범하여 활동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악마는 속임수의 능력을 발달시켜 왔다. 그들의 활동의 최고 기본 원칙은 악한 것을 멋지고 아름답고 이업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혹당하는 사람이 경계를 늦추고 죄를 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한 번 속은 사람은 다시 속기 쉽다. 악령에 일단 한 번 들어오면 그 후에도 악령이 계속 사람을 지배하기가 쉬워지는 것이다. 사람에 가진 또 하나의 큰 방어책은 수호천사이다. 수호천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활당된다. 기억하라. 악령처럼 수호천사도 사람의 의지를 넘어서서 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호천사는 사람의 의지 밖의 일에서만 그 개인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한 묘사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공격무기라고 하였다. 우리는 악령들에 비해 수적으로 너무나 열등하다. 사람 한 명에 수천의 악령이 존재한다. 그러나 사람은 전쟁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 자유의지, 수호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더 뛰어난 방어를 갖추고 있다. 자기의 영혼을 위한 싸움에서 마귀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모두에게 말한다 이 전쟁에 싸워서 이기고 말겠다는 결심을 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의 사령관 교사 치료자 보호자이신 성령 그분은 당신을 절대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까지 2층천에서 본 악령들의 활동과 수호천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들려준 하우드 피트만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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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